에이 간다 오락부장 아 진짜요? 오락부장은 누가 뽑아준 거예요? 응? 응? 나는 급식이모 급식이모 응 가면 우리가 또 봄 소풍이니까 추억의 게임도 한번 해봐야지 게임해야죠 옛날에 진짜 우리 소풍 가면 게임 뭐 뭐 했었지? 수건 돌리기 응? 수건 돌리기 추억의 게임이지 수건 돌리기 짝짓기는 가지 않았어? 네? 짝짓기 무슨? 아니 이런 거 뭐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세 명! 세 명! 왜 또 세 명 모이고 옛날에 국제에는 그 게임 기억나요? 정자 쉑쉐 쉑쉐 공동묘지에 들어갔대 시체가 벌떡 벌떡 시체가 벌떡 벌떡 공동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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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교 때가 1학년 때가 몇 학번이세요? 1학년 몇 학번이세요? 9, 4, 5번? 9, 3? 공동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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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돼. 모션까지 똑같이 해야 돼. 한 치아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하하 쿵. 뒤꿈치 들고. 시장에 뭐 예를 들면 동물원에 가면 흠흠흠 아니 왜 이러면 흠하면 그 다음 사람이 이거 하기 싫어도 줄 때도 있는 건 거지. 우리가 하지 또. 중요한 게 뭐죠? 낙타도 있고 라마도 있고 뭐 그렇지 그렇지. 오징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.